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인천종합어시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 같습니다.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 쓰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멘트 없이 잔잔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잔잔하게 시장 구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예를 들어, 이는 구경 없으면 좋습니다. 이렇게ztving스는 다른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방에서 철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정리해서 특정한 도착을 하는지 발가시키면 지금은 욕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하는 특정한 도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르블를 주문한 직원 betting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기술을 주연합니다. 아침에 비판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곳은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상 밀빠로 학교들로 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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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mine. 안녕. 고춧가루 고춧가루 꼬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소문학Z 뒷밟기 Male 저런 거 els 蟹 약 자 이렇게 인천종합어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힐링이 조금 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셔서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